재현입니다. 형 이게 뭐지? 형 이거 하면 형이 할 거잖아요. 아 뭐.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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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재현이 한 번만 더 시켜주시네. 제발 형이 하지 말고. 재현! 아니 형이 하지 말고! 하지 말고! 어? 재현! 맥퀸 라잇? 아니.. 진짜로! 아 이건.. 아니 내가 이거 제목이 뭐냐고 물었는데. 아니 내가 이거 제목이 뭐냐고 물었는데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